선배 진심이 뭐야? 정말로 후배네 집에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거야? 내 인생을 걸많은 땐지 보고 싶었어. 그래서 왔어. 누구? 아는 사람이야? 어.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.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. 태강 그룹 손을 잡아. 선배는 할 수 있어. 아 혼자 안 계실 것 같은데. 아이고 잠깐 잠깐. 아니 우리 집안일이니까 모른 척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. 아 저기요. 잠들 때마다